쌤 이 영상 보고 무턱 진피 검색해 봤는데 선생님이 1년 전 영상이 뜨더라구요 근데 그 영상에서는 진피가 다 흡수되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어서 절대 안 한다고 하시던데 왜 바뀐 건가요 자 여기 턱 끝에 무턱여서 넣는건 여기는 압력이 되게 센데요 턱 근육이 계속 움직이고 이게 예민한 부분인데 여기는 압력이 세요 근데 여기는 압력이 없어요 여기 b 포인트라고 하는데 여기는 압력이 많아요 움직이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근데 여기는 압력이 없어요 여기는 압력이 많이 가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여기다 는 안 넣지만 여기다 는 넣자 그런 의미에요 바뀐게 아니라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영업이 혹시 이스라엘 책 책 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